다시 마전한 십자가 쪽으로 왔어요. 생각보다 엄청 가깝네. 마전한 십자가에서 거의 한 100미터만 걸어가면 되네. 지금 마전한 십자가에서 이쪽으로 손가락 뻗었더니 택시가 사네. 저쪽으로 싼페드로 요새쪽으로 구경하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길거리가 중체적으로 슬럼화 되어 있어 가지고 분위기가 좋지는 않네요. 저기도 슬프다. 여기도 마이퍼스가 다니네요. 그쪽에 다리도 보여요. 그러면은 이거 SMR에서 이쪽 싼페드로 요새로 오는 마이버스를 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패스 되고 타면 편하게. 그래도 마이버스는 진짜 버스같이 생겼으니까. 여기도 마이퍼스는 진짜 버스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싼 패드로 여서 가는 길에 있는 광장인데 느낌이 약간 호소 느낌이 좀 호소 캐언자 쪽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전체적으로 아마 나무 모양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건물 양식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닷가에 낚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고기 잘 잡힌 하고 보러 갈게요 어?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 우와 저기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 대박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 우와 올게 봐 아, 괜찮아요. 다리가 있어가지고 경치니까 우리도 뭐 한국에 비하면은 훨씬 깨끗해 보이긴 하네 이곳은 빛깔도 그렇고 아멘 우아 아 아 으 아 예 것ências 아 아 아 여기까지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 내놔 아까 시장뒤에요 시장뒤에 하본시장뒤에 하본시장 입구에 마이버스정류장 이에요 마이버스정류장 잘되어있네 깨끗하게 여기떠